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다국어로 툴팁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유지로켈 속성과 툴팁로켈 류의 표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다양한 언어로 툴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툴팁을 지원하는 모든 컴포넌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컨피그 설정 파일에 언어 관련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언어 파일들의 위치도 추가하십시오. 한국어용 KO JS 파일 예시입니다. 툴팁키에 대해 툴팁용 텍스트입니다를 한국어로 표시합니다. 영어용 EN JS 파일 예시입니다. 툴팁키에 대해 This is tooltip 텍스트를 영어로 표시합니다. 유지로켈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툴팁 로켈 류의 표속성은 언어 파일에 지정한 키를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예제 파일이 속한 프로젝트를 우클릭한 후, Properties, Web Square, Engine Configuration을 선택하십시오. 하단에 언어팩 관련 설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의 툴팁 속성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체크박스, 트리거, 텍스트박스, 그리고 아웃풋 컴포넌트 모두 툴팁 속성 값이 테스트4, 멀티랭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엣지 브라우저에서 설정, 언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엣지 브라우저 언어는 영어입니다. 각 컴포넌트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앞에 화면 파일에서 툴팁 속성으로 지정한 테스트4, 멀티랭귀지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오른쪽 크롬 브라우저에서 설정, 고급, 언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역시 각 컴포넌트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앞에 화면 파일에서 툴팁 속성으로 지정한 테스트4, 멀티랭귀지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언어 파일의 정의한 키를 이용하여 툴팁을 다국어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툴팁 키 값이 한국어는 툴팁용 텍스트입니다로, 영어는 This is tooltip 텍스트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를 선택 후, use 로켈 속성은 true로, 툴팁 로켈, ref 속성은 언어 파일에 지정된 툴팁으로 설정하십시오. 나머지 체크박스, 트리거, 텍스트 박스, 아웃풋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영어가 설정된 엣지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This is tooltip 텍스트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 파일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툴팁용 텍스트입니다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